주변에서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한 번 쓰고 안 쓰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다음이 없다가 보니까 뭔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또 내가 모르면 배우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좀 있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 그것마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아직은 제가 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배워야 되겠죠.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각과 의뢰 관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와닿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대표님 하시는 말씀 마음에 와닿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처음엔 오직 콜드콜 하나만 해서 막 고객을 어떻게 해서라도 신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되고 내가 이제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파트너들하고 어떤 팀을 이끌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영업에서 정말 그 성공적인 그런 영업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공적인 영업관리자가 돼야 된다. 이게 질문이에요. 네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무슨 자세로 할 수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팀은 어떻게 네. 일단 저는 영업관리자에 대한 그거를 까보면 개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입할까 이 뜻이잖아요. 영업관리자 어떻게 성공적인 영업관리자가 될 거냐 이거를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이 사람한테 잘 개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잖아요. 네네. 영업에서 사람들이 관리라고 하는 영업 그런 고객관리라고 하는 거를 되게 유명해 하더라고요. 고객관리는 어떻게 할 거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영업도 해보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교육사업을 쭉 하면서 12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관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제 자신도 그렇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건 고객관리 말은 듣기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Customer Management 라고 있잖아요. CRM인가? 영어 전문용어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근데 그거 아세요? 관리를 하다 보면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자유를 원하거든요.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개입하는 거랑 개입해가지고 언젠가 자유가 있을 거랑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만약 관리를 하고 살았다면 저는 혁신이 안 나왔어요. PCM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질문 자체가 이 질문을 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입하려고 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영업관리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영업노출원이 되려고 하냐 이게 질문이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영업관리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영업노출을 할까 코카콜라가 뭘 팔죠? 설탕물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설탕물을 노출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마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마진율을 어디다 다 쓸까? 노출하는 데 쓴다고요. 노출. 우리가 성공자들을 배우면 단순히 백만장자 중산층 성공자들 말고 거대 공룡 기업들에 대한 성공의 마지막 끝점들을 보면 제 멘토 그랜카돈 8조 자산가 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누구를 연구하냐면 워런 바펫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연구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의 끝점을 다 보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첫 번째 노출에 집중해요. 노출. PCM에서도 깔때기 법칙 있잖아요. 노출에 제일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내용을 보면 또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아이스강이 지금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일반 개미들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이에요. 일반 개미들은요. 영업 관리를 배워야 됩니다. 하면 관리를 배우려고 하고요. 영업 노출을 배워야 됩니다. 하면 노출을 배우려고 하고요. 영업 뭐 또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하면 이걸 배우고요. 영업 무슨 뭐 어떤 명상을 배웁니다. 하면 명상 배우려고 하고요. 왔다 갔다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결국엔 뭐다? 제자리 걸음이래요. 이건 원칙을 제가 똑바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영업 관리에 집중하는 게 영업 노출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영업인들이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생각해봐요. 일반 사람들이 영업 노출에 집중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나라는 사람이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개미예요. 개미. 개미 멘토. 개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영업 관리에 집중할까? 아니에요. 저희 프로세스는 모두 다 노출이에요. 뭘 노출할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내가 개발하고 내가 타인인데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 주는 것도 내가 아무리 많이 줘봤자 정체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뭔가 받아 먹을 때랑 그냥 받아 먹을 때 달라요. 당연하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제가 지금 얘기한 마케팅이라든가 지금 유튜브라든가 어떤 사람 블로그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인스타그램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즘에 노출 깔때기 법칙 깔때기를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책을 쓴다거나 나의 분신을 만들어 내가 잠잘 때도 누군가 내 영상 내가 그동안에 나랑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검증됐냐를 보면 내 몇 가지 글만 본다고 해서 검증될 걸 파악할 수 없거든요. 내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하는 게 과연 얼마나 와닿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영상에서 보는 게 다양한 영상에서 보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노출이거든요. 개미들이 노출에만 집중해야 노출 하나도 못하는 게 자꾸 엉뚱한 다음 저는 평생 관리에 집중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저는 평생 내 돈과 시간 싹 다 본 거를 어디다 쓰고 싶네요. 내 자신, 나의 비즈니스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노출이에요, 노출. 노출에다가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면요. 돈을 지키려고 하고 그 돈을 있잖아요. 무슨 금을 사서 어떻게 올라간대요. 금을 사봤자 어느 정도 올라가. 그리고 달러 사면 올라간대요. 그런 걸 사가지고 올라간대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개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노출시켜가지고 더 많은 방대한 돈을 금이 올라봤자 얼마 올라갔어요.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10억이 될까요? 차라리 그 시간을 내 자신한테 투자하고 나도 행복하잖아요. 거기다 마케팅에 투자하고 내가 알려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추정적 따르려고 하는 사람 나온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또 어디나 벌겠어요? 어디다 투자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이제 더 이상 내 자신하고 아무리 개발에, 교육에 투자해도 1억 이상 투자 못해요. 한 사람이. 1년에.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발에 어느 정도 맥스가 내가 10억을 버는데 그럼 10% 내 개발에 투자해. 그럼 나머지 9억을 그럼 다 내 마케팅에 투자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또 다른 데서 투자한 그때 부동산을 산다거나 그때 무슨 금을 산다거나 달러를 산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거지들처럼 뭔가 쬐끔쬐끔 얻어가지고 그게 무슨 마인드예요? 그게 부자들의 마인드는 맞아요. 부자들은 나중에 부산 투자해요. 부자들은 개미들이 분산 투자 지금부터 안 되는 분산 투자를 왜 돈이 없는데 분산 투자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또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업 노출에 그래서 집중해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노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저도 그러면 오늘 제대로 배웠으니까 다음부터는 물론 지금도 노출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 많이 서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교육을 들어야 된다는 거를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진짜 중산층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만 지키려고 다 노력하는 거 맞아요. 저도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뭐 금도 한번 사보고 진짜 뭐 남들이 뭐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해서 해보고 그런 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돈을 벌면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확성이 보이고 방향성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의 끝점 결국은 메신저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그리고 굉장히 제 시야가 넓어졌고 그리고 PCM을 통해서 정말 누구나 다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나이도 먹고 사실 남들보다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열악한 조건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력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들으면 잊어먹고 남들 한 번 봐도 되는 거 저는 두 번 세 번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걸 보시게 되면 뭔가 본인들이 정말 이 PCM에 들어와서 뭔가 제대로 한 번 배워봤으면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의 아직도 마인드 남들이 하는 그거를 가지고 대표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노출이 중요하다는 얘기 꼭 가슴에 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